자,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사이포즈입니다. 우리 다섯은 진짜 컴퓨터 다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냥 바로바로 쓰면 그게 돼, 모든게 다 알겠습니다, 하여튼 아니요, 우리, 우리 암세포군도 느리잖아요 암세포군도 굉장히 느리죠 잡았네 그냥 포기, 빠르게 포기 여고생은 괜찮아요, 여고생은 뭘해도 여고생은 괜찮아요 이제 집중을 해서 하죠, 나 되게 집중할거야 이제 지금 뭐 따라왔어 지금 그냥 가버렸네 카인 따라가길러 갔는데 자, 우리는 3번 타오로 아, 이게 위에서 아래로 하면은 어우, 굉장히 멀리 가네, 가야바가 아, 나이라도 있는거 어디에요 갑니다 어 흐흫, 이 날이 아이, 20배 초반도 파랗파랗 하죠 유라 왔어ту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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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나, 지금 타오마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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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Feuer 일로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도망갔어 어 뭐야 아 핵번치를 아 한타면 안돼요? 왜 안대 한타면 안돼요? 자 갑시다 아 나 그 일부러 딱 나름의 그 어 그 나름의 그 파이크를 쓴건데 그냥 도망가버리네 아아 4명이서 짜력하면은 총만하면 안돼요 아 알겠습니다 어어 야 어 도망가 도망가 코인이 달려서 일로와 뒤로 뒤로 갈게 아 봤다 저 아아아 아 저 저 뭐야 철거반이 철거반이 진짜 걸려가지고 그치 가는거 걸려버렸네 흠 야 아 아군 타워가 연결 받고 아군에 쓰러졌습니다 어 다 죽었네 아군 타워가 파괴되었습니다 에... 그렇지! 히음을 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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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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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핵파트 맞췄고 그냥 죽었나 오 느닷없이 저쪽 윌라드가 죽었어 용성 맞았나 봐 용성 그죠? 갑니다 뭐야 이거 잡았다 하나는 잡았다 아 그럼 쓰러졌습니다 헐 알았어 헐 놀라 좋았어 내가 어퍼카 생겼어 어퍼카 갑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로가서 잡는거야 도망가다 도망가질거 같아 에너지 없어 킬이다 킬 키샷 먹어줘 어어어 뒤에 쪘어 어떻게든 아아 아 아 이왕원 뒤에 뒤에 저 나이홉인가 나이홉인가 나이홉이었어 저기 침범 침범 고렛만에 문병 풀어볼까 정말 진해 침범 지원이 필요하네 retention 음 아 알겠습니다 그거 쟤않는대 저 까먹어요 지금 까먹는게 그 up 한다음에 잡기랑 안면가들이 두개 저 까먹어 퓨트난지 얼마 안되가지고 까먹으면 안되는데 아우 뚜루퍼 아우 자리 좋네 아 진짜 그러면 안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브라보 브라보 안면가드 저 까먹어 안면가드 안면가드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데 저 까먹어요 안면가드를 그러면 안될거같아 아 잡았네 그렇지 일로와 저거 막힐거 아니야? 빼! 아 빼! 도망가자 지금 빼!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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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캐단거야 내가 야 나 잘한거 죽은거 같네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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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로? 내가 그런걸 하다니 피해다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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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저있다 아 뭐야 아 아 아 안면가드 했어 안면가드 했어 아아 아 안면가다 늦었어 그쵸 아우 tn제 콤모로 그냥 한캐다 줄네 아 TN이 지금 왜저래 TN이 왜저래 일로와 TN 잡군을 제거했습니다 잡군을 제거했습니다 브라보 이해랑 있는데 어딨어 이해랑 아 저리로 가야지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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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in 죽었어 다 죽었어 그렇지 이것들 다 죽었어 이건 잠모비게 야 꼭 와 아 뭐야 이거 뺏겨야 될 것 같은데 메일은 오늘은 뭐 했어요 여러분 사퍼만 했어 이 늦은 시간까지 아 저쪽 팀 무섭네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툭 툭 으음 공부했나보네 그러면 툭 아 이 일어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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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힘들었겠다 한 번 더 일로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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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 박느라 정신없을 때 우리는 리브를 리브를 나는 리브를 먹겠 리브를 나는 리브를 먹겠 아 감사 도망갔어 도망갔어 어어어어어 어 윌라드 윌라드 궁 아 안 맞았어 윌라드 윌라 어딜 도망가 도망가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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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야 나 혼자야 어떡해 나 혼자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 죽었다 아 그러니까 아 조개 잡혔어 시원하게 잡혔네 자, 저, 저 트루퍼 저거 먹히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, 일단은 자, 갑니다 일로와, 일로와, 그치, 저기, 저기 저, 저, 히카르도 저거 일로와 어, 뭐야, 아야, 아아 이거 물리면 어떡해 와아 야, 가자마자 죽어버렸네, 이거 아, 뺏겼다 이번에 방어를 좀 잘한 다음에 아, 아, 아 아, 다 어때 아,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 투룹 먹고 안들어오네 저쪽 아우 저 레벨이 다 50 몇이네 한명 빼고 50대네 자 이제 다음 투룹에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확실하게는 응 그 다음에 다행이네 응 올줄 알았어 내가 아 야 이거 너무 안가 아 왜 나만 죽었네 잘한다 우리 편 잘한다 다 죽여 그냥 쓴거여 욕하면 해준거여 아 이번 투룹은 문젠데 저거 어떻게 저거 아니 공격 못하고 있구만 흐허허 욕캐노크 아니네 그렇지 헥헥 나갔나? 못해둔거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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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내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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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했어 가던데 헥펀지 싸워놨어 헥펀지 싸워놨어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가자 아 죽여 그냥 목숨으로 갔지 에 아 저거 저 사칭은 뭐야 저거 사칭은 뭐야 닉네임 사칭 나 나도 나같은 듣보도 닉네임 사칭을 하다니 신기하네 아니 싸우잖아 응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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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음 감사합니다 나는 그 호칭이 형보다는 닉이 좋더라고 닉으로 좀 해줘 아까 내가 오토한다는걸 내가 순간 흥분해서 장갑을 사버렸네 닉이 좋아 닉 네 감사합니다 아 방금 전 그 트루퍼 못 먹었으면 우리 그 먹혔으면 우리 밀렀는데 눌렀는데 네 그냥 펀치 날려버려 그냥 내가 내가 자꾸도 내가 놀랬어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쏴버렸는데 그렇지 그렇지 응 끄죠 어제는 저 총렬네임이 궁을 되게 잘 썼거든요 오늘은 내가 잘 썼네 신나는데 안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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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빽빽 어우 뭐야 바이아버가 안맞았어? 와 바이아버 쏘는데 그냥 말도 안돼 잡았어 아 살아났어 쟤 궁 썼구나 일로와 일로와 정말 대단하 잡았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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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뇌복법 그거 들어가 여겼다 여겼다 쏴버리자 여기 도망가야겠다 안나가도 되는데 어? 아 둘이 같이 잡으면 이게 또 안되나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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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맞았어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안되겠어 이거 안되어 안되겠어 도망가지 아 죽었다 그러게요 잡기 잘 쓰네 이제 끝났네 요거 이제 핵으로만 하면 되겠네 오오 방금 봤어요 하식님이 그 궁캠 했어 누구야 TN 궁캠함 응 대박 아 이거 녹화 됐어 녹화 됐어 야 막판을 이렇게 기분좋게 얘기다니 저 왠지에는 뭐야 하식님이 저거 궁만 날려도 끝내겠는데 뒤에서 숨어갖고 저쪽 저쪽 그 뭐야 아 안죽어 브라보 찍어버려 그냥 아 아 또 저렇게 도망갈수도 있구나 저런 저런 어 저런 과정에서 저렇게 도망갈수도 있네 바여반 안맞았어 잡아 갑니다 날라가자 빠엄 대박 그나저나 다이달로써는 다구만 해야겠다 다구만 다구만 해야겠어 그렇지 유튜브에 올림요 흐흐흐 아 이렇게 얘기했어 좀 힘들었죠 우리 아까부터 좀 줘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